자 오늘은 문장구조를 같이 보겠습니다. 문장구조 하는거. 자 주동목 주비디가 기본 문장이죠. 주동목 주비디의 기본 문장의 예외를 같이 보겠습니다. 기본 형태는 주동목 주비디랬어. 그죠? 그 다음에 기본 형태의 주어가 사람일 땐 주동목이랬지. this absolutely beautiful teacher가 사람이니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owns 가진다라는 뜻이다. 소유한다. 가진다. 가진다 뭘 가져? automatically fast car을 가지지. 그래서 automatically fast car을 가지고 자 문장 끝났어. 그러면 주동목 다음에 뭐가 나오지? 부사. 장방시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뭘 나타낸다고? 장방시. 주어가 사람일 때는 주동목으로 나가는 거고. 그죠? 주어가 사물일 때는 주비디. this totally huge house가 뭐야? 하우스가 지어졌다잖아. 지어진다. 어디 근처에? 자 바이는 장소일 땐 근처다. 어디 근처에 지어지니? by the lake야. lake 근처에. 바이가 의아해라고 했으면 안돼. 근처에 지어진다. 그래서 주비디는 주비디는 나오고. 끝에 뭐나? 장방시가 나왔지. 그래서 방법을 나타냈어.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뭐라고 했니?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부사구라고 그랬습니다. 부사구. 부사구. 그래서 부사구. 무슨 부사구야? 여기서 장소 부사구지. 그치? 장소 부사구. 장부구가 나왔습니다. 장부구가. 장부구가 나와서. 자 문장 끝나면 뭐가 나온다고? 장방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동목 장방시. 주비디 장방시. 가 뭡니까? 기본 문장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동목 장방시. 주비디 장방시가 기본 유형이고. 이제 그거의 예외를 하나씩 배우는 거야. 첫 번째. 가다오다 동사가 나와. 원래 주동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I go to school이야. 주동목인데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안 오는 동사가 있댔어. 그래서 I go to school은 뭐야? 주동 장방시지. 주동 장방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오지 않았다?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 동사가 있댔습니다. 그게 가다오다 동사랬죠. 그래서 가다오다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간다고? 주동 장방시로 가는 거야. 주동 플러스 부사. 주동 장방시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주동목 장방시의 예외 첫 번째. 주동 장방시. 주동 장방시는 동사가 뭐가 된다고? 가다오다가 될 때는 주동 장방시가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비비게스 뿅가 동사였어. 비비게스 뿅가. 원래 주동목 장방시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 뭐야? 주동 동사 뒤에 뭐가 나오지? 목적어가 아니라 주동형 장방시가 되는 겁니다. 주동형 장방시.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뭐로 나온다고? 형용사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외를 알려면 일단 뭘 알아야 돼?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원칙은 뭐라? 주동목 주비디 장방시야. 그치? 원칙은 주동목 주비디 장방시인데. 첫 번째. 목적어 못 오는 거. 주동 장방시가 있어. 그건 가다오다 동사고. 그 다음에 주동형 장방시가 있지. 주동형 장방시. 노트 필기해야 돼. 주동형 장방시는 뭐라고? 그거는 비비게스 뿅가 동사는 주동목 장방시가 아니라 주동형 장방시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해야 돼. 비비게스 뿅가 동사는 뭐라?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 그걸 기억해. 주동목 장방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동사가 원래 한 단어로 되어 있잖아. 근데 주다 동사지. 주다 동사. tell me tell me tell me give me give me 가져다 주다. 그죠? 지어주다. 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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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다. teach me teach me teach me teach me teach me teach me 이 되면 동사가 원래는 뭐야? 한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야? give, build, teach처럼 주다 동사인 경우에는 그치? 주다 동사인 경우에는 뒤에 사람 명사까지 동사가 될 수 있다. 를 기억하는 거야. 주다 사람이 동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다 사람 동사. 주동목장 방식인데 주동목장 방식인데 동사가 두 개로 될 수 있는 거지. 두 개로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동사 플러스 명사. 동사 플러스 명사가 사람 명사가 동사가 되는 경우야. 그래서 이걸 명사 추가 동사라고 배웠어. 원래 주동목인데 목적어가 하나 더 나온다. 그래서 명사가 추가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give me, give me, build me, build me, teach me, teach me, teach me는 뭐라?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이걸 배웠어. 그래서 tell me story가 되겠죠. 그 다음에 I am told the story. 이게 이제 주비디 장방식인데 주비디 장방식인데 주비디가 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비디가 뭐면 비디가 주다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다에 해당되잖아. 그럴 때 여기가 뭐야? 여기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면 뒤에다가 명사를 추가시킬 수 있다. 주비디 명장방식이 되는 거예요. 주비디 명장방식. 그래서 주비디 명장방식이 되는 거야. 주비디 명장방식. 그래서 주다 동사의 경우에는 사람, 주어가 사람일 때만 그래. 주비디 명장방식. 그래서 주다는 is, give는 뭐라고 해서 그랬지? is, give는 받는다라고 해석했어. 그렇죠? 받는다. is, told는 뭐라고 해석했어? is, told는 듣는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is, taught는 뭐라고 해석했지? is, taught는 배운다라고 해석했어요. 배운다. 그 다음에 is, show는 뭐야? is, show는 본다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본다라고 해석했어. 주어가 사람일 때는 is, give는, is, told, is, taught, is, shown 다음에 주비디 플러스 명사장방식이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주비디 명장방식. 그래서 주다 동사가 이 1호한 경우에 주어가 사람일 때만 주비디 명장방식이 되고요. 그냥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물일 때는 그냥 주비디 장방식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일 때만 뭐야? I am told the story. 그 다음에 I am taught a lesson. 이렇게 가는 거지. I am taught, d-h-u-h-t. taught a lesson 해가지고 주비디 명, 주비디 명까지 간다. 주비디 명. 그 다음에 명사가 추가되어야 된다. 언제? 이게 뭐면? 이게 주다 동사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마코파죠, 마코파. make, consider, find였어. 그치? make, consider, find 같은 경우에는 그치?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주비디 주동목, 주동목 장방식이었잖아. 그 다음에 주비디, 주비디 장방식이어야 되는데 뒤에 뭐야? 형용사가 추가된다. 주비디 형 장방식, 주동목 형 장방식. 그죠? 그래서 마코파가 나오는 경우에는 주비디 형, 주동목 형, 주비디 주동목 형, 주비디 형 장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동목 형 장방식. 뒤에 뭐야? 형용사가 무조건 추가되어야 된다. 그래서 make, consider, 그치? make, consider, 뭐까지 가니? make, consider, find에다가 뭐까지? keep까지 이래요, keep까지. make, consider, find, keep. 마코파, keep이지. 마코파, keep은 어떻게 간다고? 그리고 주동목 다음에 뭐 나와야 돼? 형장방식이야. 형용사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주비디 뭐지? 주비디 다음에 뭐지? 형장방식 플러스가, 형용사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주동목, 원칙을 알아야 돼. 원래 주동목 장방식, 주비디 장방식인데 마코파는 주비디 형장방식, 주동목 형장방식이어서 형용사가 뒤에 추가되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가 추가되는 거, 네이마콜을 알죠? king, king, 그렇죠? 뭐뭐라고 해서 네이마콜도 명사가 추가되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뭐야? 주동목 장방식, 주비디 장방식인데 첫 번째 뭐야? 주어가 가다오다인 경우에는 주동장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주어가 비비게스가 되면 주동목이 아니라 주동형장방식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주다동사가 나온 경우지 주다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사람 명사, 사람 명사까지 포함돼서 명사가 추가되는 걸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코파인 경우에는 형용사가 추가되는 형태로 나와야 된다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주동목장방식, 주비디 장방식 그렇게 날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주동목장방식하고 주비디 장방식이 나오는데 예외가 첫 번째 주동장방식이야. 그렇죠? 목적어가 없어. 이건 뭐라고? 가다오다 동사. 가다오다 동사는 주동장방식. 주동장방식. 그러니까 뭐야? 우리나라는 일단은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영어의 95%입니다. 95% 거의 대부분이고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야. 이거는 5%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95%를 다 해야 되고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나머지 5%를 중2, 중3, 고1, 고2, 고3 해가지고 6년을 배운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뭡니까? 웬만한 영어. 기본 영어는 초등학교 때 다 하고 중등 때 고등 영어, 중등 영어 다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래서 기본보고 같이 해온다. 주동목장방식, 주비디 장방식이 기본이고 첫 번째 예외가 주동장방식인데 주동장방식은 가다오다 동사를 받는다. 두 번째 주동형장방식은 뭐라? 비비게스뿅가. 비동사, 비컴, 비비게스, 게스뿅가 동사는 주동형장방식이다. 주동형장방식은 비비게스뿅가 동사는 주동목장방식이 아니라 주동형장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주동목명장방식, 명사가 추가되는 게 있다는 거지. 주동목명장방식, 주비디 명장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가다오다 동사가 아니라 주다동사라고 그랬어. 주다동사. 그래서 가다오다는 주동장방식이고 주동목명, 명사가 추가되는 장방식이죠. 기미, 텔미 같은 거. 그다음에 주비디 명할 때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스기분인데 이때는 언제만? 주어가 사람일 때만 주비디 명장방식이야. 이게 뭐야? 이게 사람으로 갈 때만 주비디 명장방식. 이스 타트어 레슨. 비타트. 이스 타트. 이렇게 이스 기븐. 이스 쇼운. 이렇게 간댔습니다. 그다음에 주동목형장방식. 주비디 형장방식, 주비디 형장방식은 쉬워. 주동목형장방식, 주비디 형장방식은 마코파킵이야. 마코파킵. 메이크, 컨시더, 그지? 그다음에 파인드, 킵까지 간다. 컨시더, 파인드에서 어디까지? 킵까지 간다. K, E, E, P, 킵. 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같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주비디죠. 주비디. 주비디인데 기분입니다. 기분. 주어가 사람입니다. 주비디, 비가 주다 동사가 나오면 기분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주비디, 명전화부죠. 명전화부. 그래서 명사가 바로 나와야 되니까 투가 빠져야 합니다. 그렇죠? 빠져야 되고. 자, B, D입니다. 마코파는 주비디 형이었지, 형. 주비디 형이어서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L, I가 빠져야 됩니다. 주비디 형이지. 마코파는 주비디 형이었고요. ancient building was captain 대 마찬가지로 주비디 형이잖아. 그러니까 마코파킵은 주비디 형이니까 뒤에 풀리에 L, I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냥 외워야 돼. 자, 티치는 주다 동사지. 주다 동사인데 사람이 나왔으니까 주비디 플러스 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from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 자, go가 나왔는데요. 빌딩이야. 주어가 뭐야? 가다 오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빌딩이 사물이니까. 그렇지, 사물이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비비게스 뿅가 동사가 돼가지고 L, I가 없어져야 되는 거고. 자, 주어 나왔습니다. 마코파는 뭐라고? 주비디 형이 되니까, 그죠? 퀵클리에서 L, I가 빠져야 되는 거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 주어가 나왔고, 그지? 주비디인데 마코파는 뭐야? 주비디 형이잖아. 그러니까 L, I가 빠져야겠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코파는 뭐라고? 주비디 형이 되니까 L, I가 빠져야 되고. 또 빌딩 마찬가지로 비비게스 뿅 가동사지요. 주어는 빌딩은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스트롱에서 L, I가 빠져야 되고. 이건 어떤 얘기예요? 이거는 주어가 사물이잖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가는 거지. 주비디 전화부가 되니까 잔이 아니라 투잔이 되겠어. 투잔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찬가지지. 어레슨도 마찬가지야. 사물이니까 주비디 그대로 가지. 전명 되니까, 전화부 되니까 주비디, 워스타2, 투맨이 스튜렌드스가 되겠습니다.